K쇼핑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풍성한 혜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턴비츠의 초고속 블렌더도 모바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음이 이게 잘 갈리냐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험병에다가 얼려왔어요. 빵빵 얼른 거예요. 빵빵 얼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요. 제가 딱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돌리세요.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딱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쭉 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빠른 컬러를 회전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얼음이 순식간에 겨울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지금 밖에서도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입자가 입자가 너무 부드럽게. 이게 막 분쇄가 된 것 같잖아요. 여기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리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 뺄게요. 빼가지고 얼마나 잘 쪼개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진짜 이거 겨울왕국이에요. 이거를 스키장 가고 싶으시죠? 스키장 보여드릴게요. 눈사람 만들고 싶다. 스키장. 꼭꼭꼭꼭꼭꼭 누르면 이게 정말. 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정말 눈썸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겠네요. 이거 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정말 좋은 물. 아니면 이거 넣으셔가지고. 여기다가 팥빙수 하나 금세 만들어내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사 먹자 그러면 아무래도 다소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연유에다가 혹시 집에 인절미 같은 거 조금 남아있으면 이런 것만 하나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우리 집이.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자동주문자랑 20원 하시면 59,000원이에요. 만원 즉시할은 있습니다. 들어오시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우리가 보통 이런 천연 조미료라고 하죠. 검표고나 새우나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가 되면 단단해요. 딱딱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바르게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회오를 치면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일어나서 곰곰곰곰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요즘에는 방앗간이라 그래서 미숫가리나 선식 가져가서 맡길 데도 없고. 맞아. 또 조금만 갖고 가면 손부 끌었고요. 그리고 또 마트에서 사자니 약간 좀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딱 구매하셔서 이렇게 싹 하신 다음에 금세 찌개 끓이실 때 그때 바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바로 해서 먹어야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때 딱 해가지고 먹는 게. 보세요. 이렇게 분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머 어머. 이렇게 순식간에 싹 다져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우리 아까 보였습니다만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싹 하니까. 잘 가겼다. 이거 가지고 찌개에 소소소 뿌려주시면 하면 돼요. 이게 맛있죠. 이게 엄마가 만든 자연 조미료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건강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자동주문전화 일시불 만원 즉시 할인 받으시면 용기가 다섯 개예요. 그렇습니다. 700짜리 용기가 세 개. 350짜리 용기가 두 개. 심지어 보시면 뚜껑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닫아가지고 휴대하고 가지고 나가시기 너무 좋고요. 애들 뚜껑 닫아주면 나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엄마들의 설거지감 줄어들어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가 다섯 개입니다. 여기에다 뭐 빨대 끼셔도 되고요. 다섯 개니까 말 그대로 데일리. 월과수목금 드실 수 있어요. 심지어 만원의 즉시 할인 찬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주문 전에 일시불 이용해 주시고요. 5만 9천원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